가수님의 노래죠. 자 우리 생활비타민 경자님의 목소리를 청해 듣겠습니다. 눈물만 남겨놓고 말없이 떠난 여인아 인정없는 종착역에서 찾아 헤매는 가슴아픈 남자의 사랑 어느 하늘 하늘날에 살고 있을까 사랑했던 내 여인아 돌아온다 기억없이 떠나갔지만 흩날리는 낙엽 따라 떠나갔지만 밤빛 내린 조차 기다립니다 블랙톤의 그 여인아 너무 잘하십니다. 오늘은.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까? 잘해? 자 우리 해피님 감사하고 영자체님 감사하고 함학성 형님 감사하고 김광선TV님 감사하고 애기님 감사하고 영자체님 감사합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하늘 하늘 아래 살고 있을까 사랑했던 내 여인아 돌아온다 기억 없이 떠나갔지만 흩날리는 따겹대로 떠나갔지만 한빛 내린 조차 기다립니다 플랫폼에 트시는 여인은 플랫폼에 트시는 여인은 자 오늘은 멋지게 불러주십시오